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오전 계열사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 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 분할과 분할 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들 4개 회사의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투자회사를 합쳐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계획인 롯데지주주식회사는 향후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가 67개에서 18개까지 줄어들게 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동빈 지배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동빈 회장은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 수업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신회장은 지주회사의 1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거듭납니다. 또 신회장 측 우호 지분은 최대 50%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롯데는 중장기적으로 호텔 롯데와 다시 분할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 완전한 그룹 지주회사 형태로 가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롯데 소액주주 연대모임은 주총장 밖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합병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롯데쇼핑의 합병 비율과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